본인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다른 분을 만나고 있는거잖아. 사는거지. 원자식들은 누가 되는거지? 둘째는 누가? 우리 애기 둘째? 아빠? 걔랑 얘기 좀 해. 잘 잡아줘야 돼. 가슴 아리아는 건 알아?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사는 얘기 나오지 않은거지. 잘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 팔자 안 닮아가는거야. 그리고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에 금전관리 잘하래. 따로 사업체 있어? 네. 전화요? 네. 지금은? 지금 아저씨네. 여기는 근데 평생 못살아? 네. 잠깐 본인네들은 만났다 가야돼? 둘이나? 응. 다시 원 남편한테 갈 생각은 없어? 응? 응. 그게 제일 좋은 팔자야. 근데 왜 그걸 다 버리고 나왔어? 미쳤지? 미쳤지? 이제와서 후회하는거잖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응? 그니까. 노스테이 사람은 차라리 저 사람은 착하기라도 하지. 열심히도 살았고. 본인이 그게 풍파야. 응? 겪고 나니까 어때? 그냥 달콤했지? 잠깐. 응? 딱 같이 있어서 딱 한다만 지나봐. 응. 살아. 그러니까. 살아서 본인이 딱 한달, 두달은 좋은거야. 그러고 나서 어때? 자꾸 저 사람은 나를 가둔단 말이야. 딱. 어떻게 살아? 본인이 못살아. 다정했네. 있지. 지금 있어요? 어떤 관계에요? 똑같은 관계야, 지금. 오래됐어요? 거기도 오래됐지. 둘이 있어, 둘. 여서가 둘이나 있어. 응? 거기도 끼가 많거든. 한 두달 정도 됐고. 이거는 얼마 안된거고. 네.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근데 왜 본인은 몰라.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가고 있어요? 얼른 딱 정리하고 가. 근데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또 개가 삐뚤 나가니까. 개가 또. 안그러면 못 가는데. 짜증나는 생각은. 못 간다고. 그럼 내 자리 못 찾아가. 진짜 본인은 착한 사람이여. 남편하고 같이 사는건 아니더라도. 그럼. 애들하고. 친구처럼 만나도. 그냥 도와주고. 살아나는거 전에. 같이. 부부로 하면 또 저거 하지. 울타리 안에 내가 가야지. 이 사람은 빨리 안그러면 내가. 내가. 괜히 망신사리올라. 앞으로도 끌면. 언제쯤에 오니깐 하죠. 원래 따지면은 지금 3,4개월. 3,4개월 안에 여니깐 하죠. 내가. 지도인적 간다고는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냥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3,4개월 뒤에는. 지가 가나? 지가 가나? 지가 가나? 지가 가나? 다른 사람한테는. 음. 거기는 또 색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못 헤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 둘이? 응. 그 남자가 제가. 네.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아. 네. 그러니까 갔다가도 생각나는 거야. 근데 완전히 끊어져요. 끊어져야 되고. 엄마도 독하게 먹어야지. 응. 그게 안될 수 없네. 그 엄마는 무당은 못돼. 또 무당 팔자는 맞아. 그니까 빌어야지. 재워야지. 어디 갔으면 이래요? 이런데서 풀어내야지. 어디서 부적을 써요?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는 풀어야지. 신사를 풀어야지. 그니까 무. 응. 무당은 못돼. 무당은 못되지만. 내가 눌러누나야 돼. 왜? 빌던 할매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할매를 잘 자정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이 할매를 잘 자정을 시켜줘야지. 그럼 부스란한 얘기에요. 그렇지. 풀어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일부 종사하고 살지 안그러면 엄마는 열 남자 스무 남자가 생겨. 네. 싫어. 싫어도 붙어. 왜 사주에 도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 아니잖아. 응. 나한테 붙으면 안 떨어져. 지금은 엄마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잖아. 네. 누구 딱 하나 만나면 그 사람이야. 정 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남자가 없다던가. 있어. 내 남자가 없지. 사람은 많아. 응. 내 남자가 없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 엄마는 좀 하나 단점. 사람 이용할지를 몰라. 어쨌든 내 남자가 아니면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바보 같다는 거. 응. 다른 사람들 봐봐. 맞아요. 들어보면. 응. 엄청나게 남아요. 저는. 응. 거품은 잘할 것 같아. 응. 근데 엄마는 천 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천 원 사줘야 돼. 보다 먹은 것 같아. 없어. 흰 형사님은 진짜 불의 두 쪽이고 나이. 근데 엄마 만나 좀 나아졌어. 남자는. 잘 봐. 엄마 주위에 붙으면. 어떻게 남자를 만들어 주려고 한단 말이야. 살려고. 살게끔 해 주려고. 지 살면 지가 좋아. 지가 잘해서 나간 거고. 돈 뽑은 있어요? 다 세. 그쵸. 그쵸. 어느 놈이 가져가도 가져가. 그쵸. 아니. 그. 어느 놈이? 어느 놈이? 어느 놈이 가져가도 다 가져간다고. 주변 거다. 그래요? 응. 돈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래도 그거에 대한 적이 없어. 엄마처럼 달라요. 엄마는 어떻게든 움직여서. 모아서.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있으면 싸워줄 거여야 되고. 열심히는 하거든. 열심히 해서 다 달라요. 영업은 열심히 다니고 영업 능력도 있는데. 남이 다 마지막 봐봐. 자기 자리에. 위치에. 그만큼 해 놓으면 뭐하냐고. 돈이 다 세월이 뽑는데. 지금. 도라도 주겠네. 지금. 뭘 해서. 요번에. 그게. 성국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 몇천 원 떨어지거든. 떨어지면 뭐해. 또 우지그지 붙으면. 돈 다 날아가는데. 그래. 남한테 돈 주고 일어서. 살은 아니거든.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럼. 지금까지 버렸으면 다 버렸어. 10일도 있어. 안 벌진 않았어. 말 들으면. 나는. 나는 그랬으면. 땀 흥사고. 건배 사는 것 같아. 그럼. 근데 지금. 땀 흥사고.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지금. 회수. 몇천 원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면. 그것도 홀딱. 권영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은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상대는 훑어먹고 싶은 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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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팔자야. 본인 팔자야. 네. 나부러 오게 하고 싶은 사람? 응? 이건 엄마가 된다잖아. 엄마가 엄마 보일치한 거야. 응? 응? 팔자 있으면 먹고 살 거야. 사업하는 아저씨가. 돈 계속 들어와. 거기에는. 응? 응? 나를. 그냥 울타리는 대줄까요? 울타리는 대주고 싶은데. 엄마가 정신 못 차이잖아. 해주고 싶다가도 솔직히 엄마 같으면 해주겠어? 응. 안 해줘. 나 같아도 안 해주겠다. 제가 빨리 끊고. 그렇지. 그래야지. 자꾸 애들하고 교류하고. 뭔가 움직여주면. 나한테 또 눈을 또 돌리지.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됐지? 걔는 그 지고집이 있어서 그래. 응? 만나고 싶지? 만나고 싶지는 않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응?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엄마 욕해. 응? 만나셨어. 알잖아.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려서 움직이고. 진짜 내 가정만 보고 움직이는. 나중에는 새끼가 오지 왜 않아. 개그해 보지를지 못해. 우리 애들은 다 잘 되죠. 그럼 걱정할 게 없어. 엄마가 잘 걱정된 건. 솔직한 얘기로. 진짜 잘 채워. 살은 잘 채워. 돈 없으면 부적이라도 싸. 부적. 부적은 얼마에요? 끊고나고 10만원 하면 돼요. 50만원. 제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겠어요? 3개월만 잘 버티고. 고생해요? 그럼 괜찮아요? 엄마 복은 있어. 사실. 본인 복. 내 거.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내 복은 있어. 근데 남자가 끼면 안 돼. 사각끼는 거야. 응. 이렇게 딱 3개월만 나 죽었어. 그리고 다음 달에 인간 구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인간 구설 수 있어? 엄마도 말을 톡톡 뱉는 게 있단 말이야. 못 담아대. 여기다가. 고것만 조심해. 새 시작해. 나만 따로 뛰어나와. 그래야지 아빠가 돌아와. 돌아온다고 같이 난 살아. 미련하게 살지 말래. 미련하게. 다. 미련하게 살지 말래. 미련하게 살지 말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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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한 무당쯤 만 다녀. 요곳저곳 다니지말고. 네. 응? 백님쯤은. 빌어도 되겠어요? 그럼. 하나만 빌어서 자꾸. 아니 신령님하고 자꾸 연을 지어서. 자꾸 뭔가 재워나가야지. 자꾸 들쑤시는 것밖에 안 돼. 그게 나한테도 그런 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끼를 불리는 사람이 있고, 눌러서 재울 사람이 있고, 다른 거. 엄마 하기 나름 해,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다고 앞으로 분색하게 구시고 살지만. 근데 똥파리 끼면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고, 똥파리 안 끼면. 내 노후에 사주가 있대. 엄마 노후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엄마는 남자가 사라고. 그래요?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라고. 외롭다고 거기에다 의지하지 마. 원남편 버리면 안 돼. 본인이 버린거다. 본인이 버린거지. 거기는 잘된다고. 사업이 잘된다고. 머리도 똑똑하지. 현명하지. 자기 일소 잘 챙기지. 쓸 땐 쓰잖아. 그럼 됐지. 뭐 얼마든지. 그럼 엄마도 없으면 엄마 돈 딱딱 쓰고 다니라고. 저도 돈 엄청 좋아요. 아빠가 더 알뜰해. 엄마보다. 가지만 그래도 평생 돈이 안 말라. 하여튼 재산이 있어요. 자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 복을 내가 찬거야. 아니면 거기서 뜯어서 내가 뭔가를 움직여놔. 뭐하러 그렇게. 아니 그래서 얼마전에. 그러려고 했는데. 못갔어. 다 해놓고. 못갔거든요. 지금은 너무 시그더슬하니까. 가게를 차리는건 좀 힘들잖아. 그러면 내 가게를 차리고는 어땠지. 2년만. 2년만. 지금 하는 일을. 그렇죠. 내꺼. 2년대 내꺼. 지금 올해도 괜찮겠어요? 지금은 하지마세요? 아직 안돼요. 올해는 없어. 올해는 돈 나가세요. 남 그늘에 있어야 돼. 올해는. 2년 뒤에. 또 그때쯤 다시 봐서. 또 상담하고. 꼭. 어디 가서. 풀어내. 어디 가서. 풀어내든지. 때대는 우리 집에 오든지. 어디 오든지. 그. 초파일이니까. 어디야. 등이나 다 있고. 저는. 절애를 찾고 가야되나요? 저는. 굳이. 엄마네는 이런데 와야지. 무난지. 언제 와요? 미리. 첫날. 미리. 우리는. 신도를 와서 미리. 신도가 돼야지. 미리 공지를 남는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거에요? 저는. 소값 올려놓고. 얼마에요? 15만원. 주면 저렇게. 저렇게. 네. 어떻게 빌어줘요? 그리고 이제. 4월달이니까. 등 달아야지. 1년. 여기는. 제 법당도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성만 보는데고. 등 다는 데가 오나요? 등은 1년당 10만원 받아요. 그럼 미리 전화를 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번주에 저. 접수 다 받고. 다음주로 이제. 작년거 내리고. 다시 올려드려요. 전화로 돈 보내드리면. 네. 부적이 안와도. 거긴 와야지. 고기로? 네. 언제? 초파일날. 이거는 초파일 겸 초화로 할거에요. 그날 오라고? 시간도 다. 다 넣어줘요. 저희는 30분씩. 신도도. 하루에 못해. 이틀 동안 해요. 초파일날. 제가 미리 전날. 전날이 아니라. 지금 할거 같으면. 등 올린다고 하면. 미리. 등값으로 주고 가야 되는거고. 그래야지. 내가 확인이 돼서. 문자를 할거 아니에요. 등을 올리면. 아까 말하고. 저거 눌러주고. 빌어주고. 그거는. 그거는 1년 등이고. 저거는 이제. 초복 키는거에요. 한달 동안. 한달에. 나쁜거. 좋은거 알려주고. 눌러주는거랑. 그거는 구태하지. 나중에. 돈 벌어서. 돈 많이 잡고 있어. 그거도. 한군데가 정확하게. 잘 다. 아시죠. 얼른. 제자리 찾아가요. 큰애한테는. 진짜 큰애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지금. 욕심이 안 되잖아. 엄마가 이제. 자리잡고. 지금. 나한테 와. 지금. 엄마가 이제. 자리잡고. 나한테 와. 이해해. 딸은 이해해. 딸은 이해해. 근데. 걔는 마음이. 어쨌든. 여려. 큰애하고 달라. 그래서. 걔도. 인간의 상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인간의 상처가 있는거에요. 다독거려주라는거에요. 자꾸. 얘기해. 못해. 계속. 끼가. 있지. 걱정이 돼. 우리도. 큰애는. 딱. 지가. 싫으면. 정확해. 그냥. 그런애들은. 그런게 없어. 작은애는. 좋아. 잘. 마음을 잡아줘. 잘. 얘기도. 해주고. 누구 만나면. 꼭. 얘기해서. 이렇게. 자꾸. 해야지. 조심은 시켜야지. 괜히. 꺼떡해서. 내만 만들어서. 어떡할거에요. 그런거는. 부탈하게 한다고 해서. 안하지는 않아. 맨날. 맨날. 다 이해한다. 애는 말자지만. 얘기해 보고. 지가 관리를 잘해야지. 얘기해 보고. 아니요. 모자마자 그러잖아요. 사주도 안하고. 사주도 안하고. 사주도 안하고. 사주도 안하고. 맨날. 얼굴만. 응. 얼굴만. 그러니까. 저렇게. 갈라서 들어오니까. 또. 동자가. 빨리. 버리려잖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마음이. 자고 싶은 마음. 잘해 보고 싶은 마음. 진짜. 내가 찐정말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그게 미친거지. 엄마.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 엄마. 미친녀녀. 그걸. 지금 말씀하신. 그 두가지. 응. 내가 지금. 응. 건강하고. 내가 볼 때는. 건강하고. 그래도 좀 더. 아휴. 죽을 일이 뭐가 있었어. 응. 죽을 일이. 응. 안 죽는 데가. 안 죽는 데가.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얼른 빨리 해결해. 삼겨라를 빨리 해결해 봐. 응. 우탕 놔둘 줄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해 줘. 그거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내 앞길을 열어서. 어쨌든 내 새끼한테 떳떳하게 보여. 그리고 색정을 버려야 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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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화 보려고. 네. 제가. 등기고 싶은 게 이렇게 보내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